안녕하세요. 심문생각의 이명준입니다. 집에서 키우고 있는 환협블러 프레체스 다육이 겨울동안 많이 자라서 잎들이 많이 커져 있는데요. 지금 심어져 있는 플라스틱 화분이 조금 작아 보이기도 하고 플라스틱 화분이 심어져 있어서 묵은 등이의 느낌이 잘 나지 않아서 오늘 이 환협블러 프레체스 다육을 토기화분에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환협블러 프레체스 다육은 동용 다육으로 가을에서 겨울에 생장을 많이 하는데요. 여름보다 이 작았던 자구가 좀 더 크게 자란 것 같습니다. 이태에 하얗해지는 잎들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잘 자라주고 있어서 지금 토기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져 있던 환협블러 프레체스 다육을 나사톱까지 깔아주고 토기화분에 심어줬습니다. 토기화분에 심어주고 나니까 더 문등이 느낌이 나면서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뿌리가 흙에 잘 활착될 수 있게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햇볕이 잘 되는 반 양지에 두며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오늘 토기화분에 분갈이 해준 환협블러 프레체스 다육의 크기가 더 많이 커지게 되고 새로운 자구가 나오게 되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